오마오마 오디 공사 공사하는 이곳이야 오마오마 우선 주차 공사 시스템 과장 과장 이제 리버니가 운전하는 거야? 응 와아 와아 부산에서 첫 운전을... 맞아, 나 부산 첫 운전이 왔는데 대박 부산 운전! 미치기 신기해 탐들이 너무 겁을 줘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그냥 부산 가서 운전하면 험할 텐데 괜찮냐고 그럼 경남 운전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경남이 신사지 이러시고 저희 두 분 약간 분위기가 좋은데요? 뭐래? 또 시작됐어, 로봇아 머리가 지금 완전 떠먹어서 가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아, 나 완전히 꺼졌어 너무 떨어져서 가는데 아, 여기서 더 찍을래? 걷는 걸로 찍을까? 부산 여행 오는 게 근데 지금 없어 김 립싱! 우리 팀 또 찍을래? 우리 지금 부산 여행 가는 데 마다 부산 마다 부산 마다 이렇게 똑같은 곳 오, 나 너무 좋아 네, 진짜 오른발이 제일 먼저 여기 오른쪽 올라가 팔도, 팔도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같은 발, 같은 손 안 돼요? 네 아니요 야, 1분자 제가 이거예요 오케이 네, 이쪽으로 내려가서 오른발 준비 됐죠?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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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정은 언니 귀엽다 그러니까, 언니 양 갈랜죠? 차가 질러 가는 중입니다 작년, 아니 재작년 10월에 땄어요 어우, 좀 됐네요 근데 차를 끈 지가 6개월도 안 됐어요 시동 가는 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시동 그냥 브레이크 밟거든요 똑같죠? 똑같아 시동 아, 안 되네? 너무 높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진짜 너무 높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해볼래요? 이랜드 이랜드 성공하면은 아하하하하 김 기사는 김 기사? 김 기사 저희는 해운대 시장으로 갈 겁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 기고 맡았겠구나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걸 했죠? 해운대 시장 선생님 지금 내가 세 번 말했다 카메라 있을 때?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 진흥병 때문에 그렇구나? 맞아 그래 내가 먼저 말해버렸네 하하하하하 저희는 해운대 시장으로 갈 겁니다 일단 여기 따라가면 어? 어? 아, 여기 나를 아, 괜찮아요 약간 좀 달라서 차가 너무 달라 왜 이렇게 웃어? 왜 저래? 시장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조금씩 시켜서 먹을까? 좋아, 밀면도 하나 가지고 나눠 먹자 하나 가지고 네 명이서 들어가서 왜? 아니 그러면 비빔 하나 물냉 하나 만두 가게에서 1인 1 메뉴 아니면 약간 서서 먹는 그런 데도 약간 테이크아웃 돼가지고 어묵도 먹고 싶어 물떡! 네 명이 들어가 가지고 밀면 하나 시키면 너무 미필 거 같은데 알았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원주까지 말했다 알았다고 약간 약간 언니 여기 꼼장어는 산꼼징어래요 하하하하 상꼼징어가 뭐야? 언니 삼꼼징어가 있대요 아니 방금 꼼장어라며 이랬더니 아 산꼼징어예요? 계속 오징어야 했는데 아니요 산꼼징어요 그럼 장어야? 아니요 산꼼징어래요 그 제가 마지막에 제가 뭐라 했어요? 하하하하 지금 텐션을 좀 줄여야겠어 지금 텐션이 높지 않았어요 나 지금 너무 높았어 하하하하 지금 겁나 높았는데? 저 스쿠드 피아는 연출의 대사부 난 현지가 나는 make it true 아 계속 창문이 답답하지 않아요? 내려고 하하하하하하 역시 강하게 걸어와 강하게 가는 창문 열고 가 그래도 돼요? 아니 난 소리 시끄러워까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네요 귀 아프다 예리봐 귀 아프다 예리봐 귀 아프다 예리봐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계속 배고프다 배고프다 생각하면 원래 더 배고파 계속 지금 말을 안 했어 참았어 잘했어 큰언니 달래주기 난 유일하게 진짜 제일 예민한 순간이 배고프다 맞아 맞아 배 채워지면 진짜 행복해지잖아 행복해 이제 막 가야겠어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서 음 음이지 맞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오 잘한다 언니 오 멋있다 멋있다 후방 주차 이렇게 오 좁은데 처음이라면서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기사님 고생 고생 기사님 김기사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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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떠세요? 물떡 노래를 부르셨는데 아 그리고 수영언니가 만들어준 너희 처음 진짜 맛있데 진짜 맛있데 진짜 애피타이저답게 근데 약간 더 먹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 지금 입맛 똑같으면 그러니까 다음에는 주식을 먹으러 갑시다 사장님한테 추천해봐라 저 다 그냥 해산물찌 떡볶이 떡볶이 사장님은 자단 해지 막으라고 안 하셔가지고 그럼 여기 해운대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해산물찌 곰장어? 곰당어? 네 곰장어집 그 다음에 그 아 스탑볶이 아 스탑볶인가? 아 감사합니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 어디? 아 그러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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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오 오 오 옷 음 맛있다. 저거 살짝 올려줘요.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 응 응. 아 배불 맛있네. 응 배불 맛있다고? 별다란다. 네비치. 나도. 나도 언니 오늘 처음 먹어봐. 햇본은 진짜 할 것 같아.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입술에 벗는. 아! 입술에 벗는. 거부감 할까요? 어 거부감은 없었는데. 어떤 입술이 없었지? 먹어볼게. 나는 너한테. 아 너무 징그러워. 안 먹을게. 그렇지? 야 맛있지? 트라켄. 일어나러 트라켄. 왜 찍을게? 제발 씹어. 그러면서 왜 먹는 거야? 맛있었어. 맛있었어. 맛은 있는데 처음에 그 달라붙을까봐 무서워. 달라붙어 젤리인데. 아직 한 번도 안 달라붙었어. 뿔 먹어보고 있어. 발바이브 씹어라. 그래. 안 내면 진거 가요. 발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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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언니랑. 언니가 언니랑. 언니가 언니랑. 먹지 말고. 깜짝이야. 이거 원래 재활한 사람이 걸린 거 알지? 아 이 뿔은 진짜 오만데? 그거 작다고. 아 작다고. 근데 이거 진짜 먹는 거야? 응. 씹어진 삼키시간데? 더 커질 것 같아. 이 쇼다닥 소리가 들려. 못 먹을 것 같은데? 왜? 왜? 그건 먹진 않아요. 왜? 안에 있는 거 빼먹는 거야. 안에 있는 거. 저. 왜 얼마에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일부러 먹어. 제멍어. 사이였어. 이거 먹고 어디가? 바다 들어가요. 아 바닷가. 아 바닷가. 아 바닷가 여기 앞이구나. 그런지. 이거 찍어야 돼. 먹. 응. 먹.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자. 바닷가. 가야죠. 어 탕으로 먹어요 저희. 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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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이네. 아. 오늘 먹이네.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서울에서 5대밖에 안 팔아요. 먹읍시다. 이거 팔아요. 만저만에 팔아요? 어 내가 원하던 그 사진 여기서 찍자. 어때? 사진? 사진? 내가 사진 찍자. 아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아니면 한 명만 나랑 같이 찍으면 돼. 왜 한 명 진짜 재밌어? 어딨다. 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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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티 안 맞지. 그래. This is handed. Yes. 어? 왜 잎이 안 돼? 가위바위보 좀 Whatzie? 잎 속이 안 돼? 가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잎 속이. 다음 안 돼 될 거. 가위바위보. 뭔데? 다른iera 찍어줄 사람. 난 좀 인간적으로 뺄 줄 Read it. 그래 그래 둘 중에 한 명 하자. 나는. 얘지? 없는지? 어 너 어디? 어때요? 우화어? 그럼 우화 먹어 Theme. 그래 그럼 우화어? 여쭤끼리 찍자 어때? 야 이거 배고프다 야 나야! 안돼! 나 임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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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닥에 딱 나와더라구요? 그래 찍는 게임을 그래! 지금 앉아! 다들 앉아! 진짜 앉아? 진짜나지? 다 들어오고 다리 뒤로 해주시구요 나 뭔가 머리도... 그니까 머리가 난리 부르시네요 어? 5도 했어 뭐야? 나는 양손을 잡고 있어 웃기다 아 우리 손 잡고 있구나 너랑 나 손을 잡고 있어 어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 이상한 거 현실이 미잖아 알긴 알죠? 여기서 나올까요? 너 민망한걸요? 해운대 해운보니카 해운보니카 싫어 둘이 많아 올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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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